사도 신경하심으로 예불해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정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이유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요는 성의 오로니티아여 동경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어디오 빌라도에게 보낼 만한 십자가여 벗겨주고 싶고 장사지사의 마리아 지문자 가운데 쏟다시설아 나셨으니 하늘의 오로지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한 자에 계시다가 거울부터 사라인자와 지문자를 진편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정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 받은 것과 몸의 벌과 영심을 믿습니다 자 너어선결 기회 전순간 4대기 십자입니다 4대기 십자 너어선결 기회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5대기 십자 4대기 십자 5대기 십자 6대기 십자가 5대기 십자가 7대 на學 5대기 십자가 6대im 6대 SC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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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